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미 평화봉사단 1966년 처음으로 봉사단원이 한국을 찾기 시작해 1981년까지 2천여 명의 단원이 다녀갔습니다. 50년이 흘러 LA 항공문화원에 모인 단원들은 네시빌에서 3개월간의 훈련 과정을 거친 뒤 한국에 두 번째로 파견되어 영어교사로 활동한 K2그룹의 일원입니다. 그들은 함께 사진 슬라이드를 보고 USC의 한국학 공구소장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국제시장을 보고 눈물을 훔치며 그때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 한국 정부는 해마다 평화봉사단을 한국에 초청하였으며 올해 9월에도 다시 한 번 초청하여 발전된 한국을 소개하려 합니다.